오버워치2가 젠틀몬스터와 함께 협업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아이웨어 브랜드와의 협업인 만큼 실물 제품을 포함해 특별한 스킨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번 협업의 주인공은 한국 국적의 영웅인 디바 젠틀몬스터는 디바 시그니처인 헤드기어를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감각을 더해 두 가지 컬러로 선보입니다 제품은 토끼 그리고 디바의 로봇인 메카에서 연관받아 기계적인 느낌을 구현했는데요 소프트케이스, 아이웨어의 탈부착이 가능한 피규어로 구성됐으며 특별한 패키지 박스에 담겨 제공될 예정 또 게임에서는 기존 EDM 디바 스킨에 젠틀몬스터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젠들토끼 푸크시아가 포함된 묶음 상품을 판매하는데요 8월 30일 오후 3시까지 구매 가능하며 스킨을 비롯해 하이라이트 연출, 플레이어 아이콘, 에칭 프로필 카드, 무기 장식품을 함께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에디션 팩은 오는 31일 밤 11시 59분까지 인스타그램으로 진행되는 드로우 이벤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식 계정에서 특수 필터를 활용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챌린지 전용 해시태그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